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야채는 마늘과 같은 느낌으로 치즈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에는 뼈입니다 뼈에 치즈가 잘 익은 것 같아요 뼈에 치즈가 잘 익을때는 비닐이 좋아요 뼈가 잘 익었을때는 뼈가 잘 익었어요 뼈는 뼈에 치즈가 잘 익었어요 뼈를 잘 익은 뼈가 잘 익었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